저희 동네 맛집인 장지리 막국수에 왔습니다. 아, 오늘 아는 형님이랑 왔는데 오늘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태전동 맛집인데 막국수를 시키면 이렇게 소골고기 전골을 주고요. 그리고 일반하고 곱빼기하고 가격이 똑같습니다. 아주 신기한 것 같아요. 만두전골 만들었습니다. 근데 다 누나들이라 아, 정말 맛있습니다. 제가 한 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형, 그러면은 형, 그럼 뭐 넣으세요? 내가 이제 먹어도 될지 모르겠어요. 이거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이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. 그러면은 형, 그러면은 형, 그러면은 지금 주식의 초가 얼마나 들어있는거에요 발 좀 치워 친환경 빨대 이게 뭉그러져가지고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환경을 생각하면 스타벅스에서는 잘하고 있는거 같아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